결혼식 비공개로 처리할 거야. 앞으로도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내 아내 노릇할 일 절대 없을 거고. 밥 웃을 셈이야? 우리 결혼 서영민이야. 왜 그러지? 나 알게 할 필요 없어. 이것만 기억하면 poem. 1. 신부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. 2. 특히 대선 기간에는 이혼 할 수 없다. 3. 백사원의 아내로서 대외적으로 이름과 얼굴을 말리지 않는다. 이 중 하나라도 위배할 시에 위약금은 20억. 일어나. 일어나라고. 고지마. 내일밤 6시에 영국대사관 행사가 있어 다섯시까지 사람 보낼테니까 준비해 대사 부인이 청각장애인이라 수어 통역사가 필요해 당연히 부부동방 그런거 아니니까 잠깐 말 제 아내는 제 약점이니까요 제 규칙은? 쥐할쌤이야? 게임 미치는 건가? 다리 아픔 어디 언제 그만 마시오